오늘 깔끔하게 이기고, 기분좋게 들고 내려가겠습니다. 찍으면 좋다. 네. 이제 끝까지 참고 나가겠습니다. 위로 가겠습니다. 최고! 이제 2회 초 삼성이 공격. 4번 타자 데이비드 메이킨은? 그렇죠. 1v1 스트라이크입니다. 3번째. 3번째 타격. 오른쪽. 라몬스가 따라가는데요. 라몬스 앞에 떨어지는 타. 오! 한 베이스 더! 한 베이스 더! 한 베이스 더! 이룩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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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tera 날카롭게 빠져나가 타고 맥키란은 가난하게 호흡으로 김영웅 2루를 2루를 찍고 3루까지 내달립니다 3루까지 3루 3루타 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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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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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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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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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se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랑, 나랑, 주기를 위해 자료가 많다고 장성자의 우주와의 힘, 주기를 위해 자료가 많다고 김성성에서 기스펀트 씨도 마찬가지로 인류를 향해 전력으로 몸을 반깁니다 일레이선스 입!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승부 타격 1-2 가는 끝으로 타고 빠른발의 김석희 승부를 돌아 홈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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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흑점이 나왔어. 승부 타격 1-2 가는 끝으로 타고 빠른발의 김석희 승부를 돌아 홈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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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불 승부 타격 1-2 좋은 시즌을 이어가고 있어요. 승부 타격 1-2 승부 타격 1-2 승부 타격 1-2 승부 타격 2-2 승부 타격 2-2 승부 타격 1-2 이번 시리즈까지 또 한 번 주사는 상대로 윈윈 시리즈를 장식합니다 원태윈 선수 그래도 성을 울렀고 원태윈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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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